연방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의 긴급재난대출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위해 500달러부터 최대 20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렌트비 납부, 기타 고정지출 비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3.75%, 비영리단체는 2.75%이며 30년 만기 상환입니다. 한편 LA한인회는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을 한인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자세한 신청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